안되겠어! 업그레이드 타이탄티비맨 수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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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타티맨의 전투력은 얼마일까? 지금 바로 고개합니다! 구독해주세요! 핫도뽕! 자, 오늘은 제이크아니메이션팀의 꿀잼아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자, 오늘은 꿀잼 파워 비교를 해보겠다고! 오! 모든 유닛 총출동해서 비교해보자구! 우리팀이 더 셀거 같은데? 응, 아니야! 꿈뽕이! 첫번째 유닛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G맨이지! 파워가 300만이 넘는다구! 안돼! 우리 보면 펀치! 저리 가라구! 가시 뚫어뻥이다! 마지막으로 찍어버리기! 어떠냐? 응, 약해? 됐거든! 뭐야? 지금 뚫어뻥 카메라맨을 무시하니? 이거라 먹어라! 뚫어뻥 카메라맨도 엄청나지만 G맨에겐 택도 없다! G맨의 승리! G맨에게 도전할 유닛은? 그럼 우리는 스피커맨! 뭐야, 더 약하잖아! 스피커맨은 천 밖에 안되네! 무시하니 지금! 하지만 스피커맨은 잘하는게 있다구! 잘하는게 있다고? 뭔데? 춤을 잘 춘다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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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자, 그럼 천천히! 알겠지? 좋았어! 어때, 어때? 춤 잘 추지? 뭐야, 이건? 어? 좋아! 그렇다면 이번엔 바주카 라지 카메라맨! 오올! 49,000! 세긴 세지만 49,000으로 택도 없다구! 그렇군! 그렇다면 이번엔 닥터티비맨! 오오! 17,000! 많이 높아졌지만 닥터티비맨은 싸우는 유닛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라지티비맨은 어떠냐? 텔레비전으로 작살내버리자! 정말 높겠네 정말 높겠네 정말 높겠네 눈뽑으리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9만 오오! 많이 세졌는데 하지만 쥬맨 앞에서는 상대도 안된다구! 이런! 아니 쥬맨에게 상대할만한 녀석이 그렇게 없단 말이야? 도저히 안되겠군! 타이탄 등장! 오오! 타스맨 타카맨 듀오 등장! 오오! 뭐야 다들 어디로 가는게야? 혼자서 잘해보라고 쥬맨! 좋아 좋아 너희들을 끝장내도록 하지 받아라 봐야돼 내가 뒤에서 공격할게 미꾸라지 같은 녀석 쥬맨 받아라 아이쿠와요 초파 저리 가라구 간다 으으으으으응 조금만 참으라구 물 내려버리기 소용없다 박치기 너도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래서 과연 전투력은? 아싸! 타이탄 디오가 훨씬 세다구! 전투력이 489만이야! 좋다! 자 그럼 파스맨과 파카맨에게 견뎌지 있는 녀석은 누구인가? 좋아! 우리 팀에 최강의 유닛 박사가 있다구! 박사 툴레? 자 박사 툴레 나와라! 어? 이게 뭐야? 죽은 박사잖아? 어? 전투력이 제로라구! 실패다! 자 그럼 타이탄 디오에게 덤빌 자 없느냐? 왜 없어? 우리도 환상의 변기 디오가 있다구! 환상의 변기 디오? 취멘 토일렛! 박사 토일렛! 안돼! 이건 안돼! 너희 둘로는 부족하다고! 아깝다! 갈아버리기! 내가 뒤에서 공격해주마! 받아라! 비겁한 녀석들, 내가 잘라주마! 나도 티비가 있지롱! 스크린 공격! 안돼 나의 목을 잘라야겠어 결국 타이탄 듀오는 박사랑 쥐맨에게 아주 조그만 차이로 진다는거 타이탄 잘가고 쥐맨과 박사에게 덤빌자 누구냐 그렇다면 이번엔 필살기다 탁스맨 타카맨 시네노맨의 무기 타이탄 3명의 무기에겐 안될걸 헐 이런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될지 공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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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640만이라고 졌다 안돼 질 수 없어 박사 덤비기 박사 혼자서 덤빈다고? 박사는 혼자서 200만밖에 안된다고 응 박사 탈락 다른 녀석 공격 응 죽었어 아 뭐야 왜 이런 애가 나와 안되겠구만 그러면 날아다니는 경찰 토일렛 응 경찰 토일렛 3만 9천밖에 안된다고 덤빌게 그렇게도 없어 좀 센 녀석으로 오라고 좋아 그러면 무시무시한 꼬챙이 토일렛 뭐야 10일만 밖에 안되잖아 헐 대단한 녀석이었는데 10일만 밖에 안되다니 좋아 그럼 쥬맨이다 오 쥬맨 백만이네 아주 귀여운 녀석이구만 타이탄들 앞에서 쥬맨이 귀엽게 되다니 다른 녀석 다른 녀석 출동 뭐야 이건 2만 응 그럼 2만 꺼져 그럼 이 녀석들은 전투력이 얼마일까 돌연변이 토일렛 오 7만 5천 아주 귀요미들이구만 이렇게 싸나운 녀석들도 타이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이번엔 로켓 런처 토일렛 오 9만 8천 꽤 높구만 하지만 타이탄들에겐 택도 없다는거 오 그럼 이번엔 채트팩 스파이더 토일렛 응 2만 밖에 안돼 왜 이렇게 약한거야 응 제작자에게 물어봐 그렇다면 이번엔 채트팩 돌연변이 토일렛 3만 밖에 안되는데 응 바로 퇴장 와우 이제 제대로 나왔다구 우리팀의 에이스 진공청소기 토일렛 너희들을 다 흡입해버리겠다 내 이름은 진공청소기 토일렛 타이탄티비맨 받아라 중빼기 허? 왜 이러는걸까요 그렇다면 진공청소기 토일렛의 전투력은 어? 뭐야 6만 5천 어? 흐흐 10분의 1밖에 안된다구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떠냐 마피아 토일렛 오오 오오 5만 8천 지금 약올리니 안되겠구만 좀 더 강한 녀석 양손 톱날 토일렛 와우 9만 점점 세지는데 흐흐흐 우리에겐 아직 많이 남았다구 자 스트라이더 토일렛 뭐야 5만 9천 더 약하잖아 뭔가 세 보였는데 아니군 자 그럼 들어가시고 이번엔 날아다니는 기생충 토일렛 뭐야 8이세요 아니 암만 그래도 8이라니 13,550밖에 안되잖아 아우 자존심 상하는군 이번엔 제대로라고 악마가 되어 돌아온 쥐맨가 박사 토일렛 어? 뭐지 업그레이드 입을 기어 990만이라고 어? 헐 대박 악마가 되어 버린 녀석들 너무 세다 응 내가 이겼다구 좋아 그럼 도전이야 스피커 카메라 자 5만 헐 9만 밖에 안되세요 100분의 1밖에 안된다구 어? 헐 이런 그렇다면 스피커맨 소환 에잇 3만 어? 으응 알았어 들어가시고 아우 왜이렇게 약해 안되겠어 업그레이드 타이탄 TV맨 소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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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타티맨의 전투력은 얼마일까 지금 바로 고개합니다 헐 대박 헐 대박 아니 이런 1500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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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임 끝나버렸다구 타티맨 오랜만이야 하하 뜨씨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거나 먹어 내가 진짜 쥬맨이지 하하하하 티비머리 간다 아아 아아 이거 뭐야 아하 로켓을 받아라 하하하하 너희들은 TV를 받아라 응 뜨거 뜨거 살려줘 응 안돼 으어얽 정신을 못차리겠어 뜨으씨 자 모두 제자리로 원상 복귀 진짜 쥬맨은 저 녀석이었어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게 뭐야 내 팔 돌리도 아이고 나 죽네 어떠냐 업글 타티맨이 짱이라고 그 외에도 수많은 녀석들이 덤볐지만 업글 타이탄 TV맨에겐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타티맨이 짱이다 스킵이디 부대를 모두 합쳐도 타티맨에게는 안 되는구만 그래서 오늘은 타티맨 승리 자 오늘은 잭 애니메이션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